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윤원형이 죽고 난 뒤에 홍구파가 사라졌습니다 홍구파라고 하는 내 출신이 홍구파다 그러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홍구파 그 다음에 사림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4대 4화라는 건 사림이 다 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구파가 정권을 장악한 뒤에 윤원형이 너무나 잘못을 하니까 홍구파는 명함을 못 내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림이 독점을 하게 됐죠 사림이 정권을 독점하면 사림이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사림 내부에서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 하면 원래의 사림은 수신의 뜻이 있는 사람인데 정치하고 싶은 사람도 사림에서 나올 수밖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림 중에도 수양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자가 있다고 하면 그 제자들 중에는 과거 봐야지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자원급제 해야지 과거에 급제 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하고 싶은 사람 그냥 끝까지 수양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약간 사이비 사림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사림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니까 이 중에서 정치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 율곡한테 가서 줄을 섭니다 순수사림은 퇴계한테 줄을 서겠지만 그 순수사림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곡한테 줄을 서는데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병력을 길러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한 사람이 율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은 병조 판서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이래갖고는 외국에서 침략이 오면 침략당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병사를 길러야 된다 그것이 꼭 일본이 침략한다 소리는 않고 주로 함경북도 그쪽을 방비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병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했다고요 율곡서형은 그런데 퇴계서형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절 외사소 일본에서 사신이 오는데 기분 나쁘다고 거절하는데 율곡은 거절하지 마라 그런 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퇴계선생의 수제자격인 사람이 학봉 김성일인데 학봉선생이 일본의 도요도미가 풍신수길이 편지가 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명나라를 칠려고 하는데 조선은 길을 빌려다오 길을 내다오 편지가 왔어요 조정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황윤길 김성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정말 쳐들어올 거냐 그래서 황윤길은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김성일은 안 쳐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상당히 이제 전쟁이 실상 터졌으니까 근데 그 제가 쭉 보니까 그게 벌써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정리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성일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인간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큰소리 너무 많이 칩니다 이 학부생은 근데 황윤길은 거기 좀 그게 잘 비위를 맞추고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직한 거죠 이분이 근데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부산이나 이런데 와서 좀 깔짝거리다가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지 그때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일본이 명나라 친다 그러면 그거 믿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럼 미친놈이 풍신수길이 헛소리하는 거지 그럼 명나라를 친다는 건 상상을 못하죠 그런 판국에 또 우리가 한 번도 전면적으로 공격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명나라를 치고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라고요 그것이 근데 왜 김승현은 그걸 못 봤느냐 오늘날 우리들도 거의 못 볼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 국제정제가 변하면 일본이 바로 쳐들어온다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 거의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쳐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바로 군함이 독도 아빠가 딱 올 겁니다 차단하고 나올 겁니다 국제정제만 바뀌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푸틴은 엄청 비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비난 안 받고 뭐 그게 다 의뢰이 그렇다 이게 국제정제인데 그런 분위기가 되면 바로 그 배가 군함이 오죠 제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설마 되게 그럴 거라고요 다선생도 그랬습니다 다선생도 일본은 안 쳐들어온다고 일본 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다선생에 왜 일본이 안 쳐들어오냐 과거에 무식하고 야만일 때 쳐들어왔지 일본인들 글 보니까 이제 상당히 학식이 높고 이제 문화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문화수준이 그 정도인데 쳐들어올 일이 없다 이렇게 다선생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36년간 혹독해 당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쳐들어온다 그러면 설마 또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정도로 우리는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쳐들어온다고 일본 호사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책을 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 또 쳐들어온다 그 사람은 알죠 일본의 속성을 저도 알고요 근데 우리들 또 쳐들어온다 에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일반화 돼 있지 않습니까 학봉생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유성용 선생이 그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래 어떡할래 그래 나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해 뭐 이런 대화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부산 정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때문에 우리가 전국이 민심이 혼란스럽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국소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쳐들어놨버렸죠 굉장히 당황했죠 굉장히 당황했죠 그래서 선조가 호출을 했습니다 저거 죄를 갖다가 김승일 빨리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 호출 당황하기 직전에 의병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싸우게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의병으로 나가서 일본 외족 장군을 제일 먼저 보킨 사람이 그쪽 김승일 의병 부하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주에 가서 죽었는데 전염병이 걸려가지고요 죽었는데 그 옆방에 자기 아들이 병 걸려있고 이 방에는 자기가 병 걸려있었는데 나라 걱정만 하고 죽는 순간까지 아들 안부는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학봉생이 나주 목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나주에는 지금도 제사 지냅니다 학봉생이 되어서요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요 그래서 당파싸움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안 쳐들어온다고 했는데 쳐들어왔으니까 율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림이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사림이 정권을 독점하면 그래서 정권을 독점하면 그 안에서 서로 또 하려고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사림이 분열해가지고 율곡 쪽으로 이제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림이 그 기본은 인의 마음을 회복하는 건데요 인의 구인 득인 이게 목적인데 인은 하늘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인데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면 인의 마음으로는 싸움이 안 됩니다 의로운 마음 갖고도 싸움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잘못이야 라고 꼬집으려면 얘가 얘를 안 지켰다고 이것밖에 꾸짖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젊은 애들 욕할 때도 이놈이 무례하다 이렇게 욕하는 거지 어질지 못하다 이렇게 욕은 못하죠 구체적으로 예를 어겼을 때 구지절 건덕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 예악이 나옵니다 그 사림의 권력장악과 학문적 분열 그런데 이제 사림이 변질하면서 바로 예악이 확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예라는 건 실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퇴계선생 율곡선생 이런 분들이 학문을 거의 완성단계까지 이렇게 이루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인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 문제가 이제 확 다가오니까 예를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악이 전국적으로 확 일어납니다 그 대표가 김장생 그 아들 김집 이 두 분이 중심인데요 두 분 다 광산김씨 이고 성균관 문묘에 두 분이 다 그 종사됐습니다 배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양반 중에 최고로 치는 양반이 광산김씨라고 광김이라고 그러죠 광김 그 문묘에 몇 사람이 배양됐냐 그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사림이 변질하면서 예악이 발달하고 그 중심에 김장생 사계 김장생 선생 그 아들 김지 신독재 선생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엄청난 예악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가 우함 송시열 선생 입니다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은 김장생생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김집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고 수제자 이죠 그런데 우함이 어릴 때부터 헌모하는 사람은 주자 였는데요 주자 그 주자는 우함에게 성인으로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 문장은 1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선생은 항상 말하기를 하는 말씀이 모두 옳은 분은 주자이고 하는 일이 모두 알맞게 되는 분도 주자이다 만약 총명 예지로서 온갖 이치를 모두 밝힌 사람이 아니면 기필코 이와 같을 수 없으니 주자는 성인이 아니겠는가 주자의 은행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면 과감히 이행하고 의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송치열은 주자를 띄웁니다 그러다가 한걸음 더 나가서 주자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신격화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신격화 이유는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 이용해야겠다 그럼 저 사람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사람 당할 사람 없는 거야 그래놓고 그 사람 이용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자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놓고는 주자를 제일 많이 개선한 사람이 율곡이고 율곡의 수제자가 사계고 사계김장생 사계김장생의 수제자가 자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주자가 신일수록 유리하죠 내가 그 적통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주자학이 정치 이념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 주자의 주자가 신 같은 존재인데 그 제자 제자 제자의 적통이 나다 그러면 내가 최고죠 그래서 우암이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다고요 아무리 율곡이 주자하게 대가라고 아무리 내세워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바로 퇴계 때문이죠 퇴계 그런데 퇴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퇴계 이발설이 퇴계 틀렸다 율곡이 틀렸다고 했다 그래서 퇴계를 공격하는 하나의 무기로 삼았는데 우암 우암이 먼저 움직일 수 먼저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우암이 이 말을 사제한테서 전해 전해 들은 거죠 이것을 이 문장이 후학들에게 하나의 모범 답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모범 답안은 아마도 오늘날까지 오늘날 학계까지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퇴계가 틀렸다 이는 바라는 게 아니다 기가 바랄 뿐이다 이것이 하나의 모범 답안이라서 그 뒤로 퇴계의 이발설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시험에 거의 다 낙방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학자들은 거의 다 낙방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시험도 떨어졌나 이 사람이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죠 진리가 모범 답안이 되면 안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알맞는 방법은 그때그때 정해지기 마련인데 진리가 고정되어 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데요 우함이 모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은 니에서 바란 것이다 라고 한 주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독점하려면 퇴계를 쳐야 되는데 퇴계를 치려면 이발을 치는데 쳐야 되는데 주자한테 이발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독점하는데 상당히 제일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함은 주자의 말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주자 의류에서 말했다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고 사단은 니가 바란 것이다 퇴계가 평생 주력한 것이 이에 있다 그래서 니가 바라여 기가 따른 것이라고 하는 학설이 나왔다 율곡은 사단도 본래 기를 따라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기에 가려지지 않고 바르게 나온 것이므로 니가 바란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귀도 니도 원래는 길을 따라서 나온 것일 뿐인데 기에 안 가려졌기 때문에 니가 바란 것 내용적으로는 니가 바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칠정에도 본래 니가 올라타고 있다 그러나 기에 가려진 바가 있으므로 기가 바란 것이라고 했다 마땅히 잘 살펴봐야 할 거다 그러니까 주자의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고 사단은 니가 바란 것이다 이 말이 있으니까 이 말 때문에 퇴계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퇴계는 주자의 이 말을 잘 참고해 가지고 기가 바라고 니가 타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에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니가 바란 것이다 이렇게 퇴계는 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퇴계가 주자의 이발서를 퇴계가 그거를 잘 음미해서 기발이 이성지 뿐이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니가 가려지지 기에 안 가려졌기 때문에 그냥 퇴계는 그래도 리발설이라고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처음에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그것 갖고는 퇴계를 공격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애매하게 퇴계를 설명해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되겠다 퇴계를 전면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나옵니다 이쪽에 퇴계가 주로 한 반은 단지 주자가 이른바 사단 리지발 칠정 기지발 이라 한 것이다 이 주자 말 때문에 퇴계가 이발설이 나왔는데 이제 주자의 설에 따라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리지발 기지발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알겠느냐 주자의 설이 혹 기록자의 잘못에서 나온 것인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주자가 리발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주자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을 할 때 착오였는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의 뜻은 착오였을 거다 주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제자가 실수했다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그걸 확인하자 주자가 한 말이 아니고 제자의 착각이었을 거다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주자 언론 동의고 동의 고가 이거든가 고자가 이걸 좀 봐야 되겠는데 주자 언론 동의고라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결론을 내놓고 쓰는 거죠 고자가 적을자인지 아닌지 아 맞네요 적을자 맞습니다 이 글자가 고자가 이거네 어 주자 언론 동의 이러면 이 글자 이어야 되죠 이거는 고자 고자 공인데요 그죠 아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예? 아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네 이걸자입니다 고자 주자 언론 동의고 그래서 이 주자 언론 동의고라는 연구는 주자가 한 말이 아닐 거다라는 전제를 확인하기 위한 결론을 내놓고 한 연구죠 근데 죽을 때까지 결론을 못 내고 수제자 권상하 한태로 사업이 이어졌는데 또 완성을 못하고 손자 제자 한원진한테로 가가지고요 결론을 냅니다 거기에 제가 이쪽에 호랍 논쟁의 전개 거기에다가 환원진의 말인데요 환원진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하면 뒷날 호발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다 주자 의류의 기록을 정거로 삼는다 그러나 이 기록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사단 실정을 논한 주자의 설명은 역시 잘 갖추어져 있다 주자의 경전 주해 문집 대전을 두루 살펴보니 주자가 손수 기록한 것에는 이와 유사한 설명이 한마디도 없다 그러므로 주자의 이슬은 기록자의 오류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요 그러니까 주자가 기록한 문장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주자 의류라는 책은 주자 의류라는 책은 주자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거기에 딱 이 말이 하나 있다 주자의 말에는 주자의 손에서 나온 거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자의 제자의 착각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우함이 효종 때 등장을 해서 효종의 할머니 상을 당하고 또 왕비가 상당하고 상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때 상을 3년을 입어야 되느냐 왕은 1년을 입어야 되느냐 9개월 입어야 되느냐 이것 갖고 지뢰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예송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예송 과정을 통해서 좀 논리적으로 송시혈이 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도 억지로 밀고 나가서 정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효종 때 우암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을 해버리죠 우암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공자는 애공의 제자 신하였죠 노나라의 노나라의 애공의 신하가 공자입니다 공자 그러면 애공하고 공자하고 누가 더 인간적으로 누가 더 위에 있어야 되나요 애공이 우리들 평가에는 애공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공자가 더 위에 있어야 되나요 애공을 더 숭배합니까 그러니까 요 당신은 이건 임금이고 신하인데 오늘날 우리들은 누굴 더 높이 평가했냐 이거죠 당연히 공자죠 그러면 인간적인 가치기준에서 보면 누가 더 위에 있냐 이거지 공자가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후대의 황제로 추대되는 거죠 그 논리에 의해서 우암과 효종이라는 왕 중에 누가 더 위에 있냐 이거지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위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치가 정말 묘하게 흘러가는데요 현종 때는 효종이 죽고 현종 때는 현종이 서른 몇 살 까지 살았는데 15년 임금 자리에 있다가 서른 몇 살 죽는데 신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사건 내일까지 좀 처리해서 보고해 그러면 3일은 걸립니다 이거야 왜 3일이나 걸리냐 아니되옵니다 이거야 왜 저 괴산에 저 소공함한테 가서 허가를 받고 와야 되니까 3일이 걸리는 거예요 말타고 갔다 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는 겁니다 현종이 참고 참고 계속 참다가 15년째 되는 날 폭발을 했어요 서른 몇 살인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 모여라 안 모이면 용서하지 않겠다 어명이다 이래가지고요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현종이 그러니까 송우함을 우습게 송우함을 이제 그걸 무시하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럿 죽습니다 그 왕들이 그 그 당시에 그 한 달 안에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송우함이 그 장악한 그 세력을 노론이라고 하는데요 노론 노론의 철칙이 있는데 노론은 그 반드시 왕비는 노론이어야만 합니다 노론 아닌 왕비가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장희빈 그러니까 장희빈은 죽여야지 그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외에는 100% 노론인데요 왕비를 지고 있으면 왕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거의 독살입니다 거의 독살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그 우함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함이 정권을 장악하면 제자들이 분열하겠죠 또 누가 정권을 지느냐 제자들이 그래서요 송호함의 제자끼리 또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투쟁하는 것은 이론투쟁이죠 주먹질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론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물성 동의론 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람과 동식물은 그 성이 같느냐 다르냐 같다는 파 다르다는 파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런데 대체로 기독권과 기독권이 아닌 것과의 투쟁이라고요 이 정권 싸움에서는 먼저 지고 있는 사람과 못 진 사람의 차이인데요 왕우장상에 씨가 있느냐 그러면 기독권자의 말입니까 아닌 자의 말일까요 아닌 자의 말이잖아요 장관은 아무나 하나 그러면 그건 기독권자의 말입니까 아닌 자의 말입니까 그건 기독권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인물성 사람이나 동물이나 성은 다 같다 그건 기독권자의 말일까요 아닌 자의 말일까요 아닌 자의 말이죠 어떻게 성이 같을 수가 있어 다 다르지 그거는 기독권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성 동의론 중에 인물성 이론 사람과 짐승이나 만물이 성이 다르다고 하면 사람 중에도 성이 다른 겁니다 그건 기질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주자의 주자의 성이 본연지성 기질지성 이렇게 성을 나눕니다 왜 주자는 이런 식으로 나누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요 주자는 이렇게 포함하려고 했는데 뭘 포함하느냐 맹자와 순자를 그러니까 당나라 이래로 맹자 계열의 학자들이 있었고 순자 계열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공자의 정신으로 합하려니까 이쪽은 성선설이고 이쪽은 성악설이니까 이걸 어떻게 합치느냐 여기에서 본연지성은 성이고 기질지성은 악이다 이러면 이게 두 개를 순자와 맹자를 합치는 게 되죠 그래서 주자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라는 이런 설명이 있는 건데 그러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 안에만 있지 기질을 벗어나서 독립할 수 없다 기질 안이만 있다 근데 기질이 다 다르니까 성은 다 다른 거다 이게 인물성 이론입니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는 거지 남이 함부로 지을 수는 없는 거다 다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독론은 나도 못하는 법이 있냐 이게 독론인데 그래서 권상하 한원진 수제자로 내려가는 쪽은 인물성 이론이 되고요 그 밀려있는 쪽은 독론으로 갑니다 이건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이걸 호랑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성 이론 이론은 이제 그거를 호롱이라고 하고요 인물성 동론을 낙론이라고 하죠 인물성 동론에 제일 1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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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이라고 지금 외암마을에 있죠 외암입니다 외암 이간 거기가 호롱 같은데 오히려 낙론은 서울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성 동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로 서울 쪽에 살았습니다 경기도 낙론이 되고 한원진은 오히려 이쪽 근방에 살았는데도 그쪽에 충청도 쪽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호롱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어쨌든 인물성 동론으로 해서 송실 제자들이 갈라집니다 결국은 주도권은 이론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순수한 사림이 아닌 사람이 정치 욕심을 가지고 정권을 장악해서 독점을 하니까 사리사욕을 마음대로 추구하고요 그래서 욕심 채우는 겁니다 정치하고 싶은 사람도 오늘날도 정치하고 싶은 사람을 착 분류하면 욕심 채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순수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챙기고 그랬을까 그 이해가 안 가죠 보통 사람은 그거 챙기려고 되는데 뭐 그렇죠 욕심 채우려고 되는 출마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이 노론 중심에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자기 일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가 뒷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줄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쪽에 보면 반주자학의 등장 이렇게 나옵니다 반주자학 주자학을 반격하는 왜 그러냐 송시열이 정권에 집권하는 무기가 주자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자학을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자 정신의 반주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자 정신을 가지고 반주자학을 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주자는 왜 위대하냐 하면 과거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자 당시에 그 속나라의 실정에 맞게 알맞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주자의 위대한 점이다 그 정신을 가지면 지금 한국 지금의 실정에서는 한국 지금의 실정에 맞는 이론을 주자는 만들어낼 거다 자기가 주장한 속나라 때 그 이론은 속나라 때 맞는 거지 지금 한국당에서는 안 맞으니까 주자 자신이 여기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낼 거다 근데 여기에 맞는 이론은 그때 고정된 주자학 내용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주자는 그걸 택할 거다 지금 살아있다면 그 정신으로 나는 주자학과 다른 걸 주장한다 이렇게 들고 나온다고요 나는 주자를 비판한다 그러면 바로 이건 날라가니까 그렇게 또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이 그래서 주자의 정신으로 오늘에 맞는 주자학과 다른 이론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가 허목이라는 사람 허미수 윤유 윤백호 박세당 이 세 분들이 서계 박세당 이분들이 이제 그런 정신으로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여지없이 사문난적으로 몰리는 거죠 사문난적이라는 것은 주자학을 반대하면 다 걸리는 죄입니다 그거 근데 주자 주자 정신이고 뭐고 주자 그 자체는 한 글자도 건드리면 안 되고요 주자의 행동은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돼 그냥 신격화 시켜놓고 그것을 반대하면 몰아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주자 정신의 반주자학자들이 사문난적에 걸려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주자학을 공격하기 위해서 양명학이 들어옵니다 양명학 근데 양명학은 사실은 한국 사람한테는 더 맞습니다 양명학이 주자학보다 근데 왜 그 주자학보다 양명학보다 주자학이 더 발달했느냐 퇴계선생에 의해서 양명학 이상의 간단하고 편리한 이론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양명학이 필요 없는데요 양명학은 주로 어떤 이론이냐 주자학하고 같은 이론인데 여기서 산의 정상을 올라간다 여기가 진리라고 하면 주자는 여기서 올라가는 제일 아래에서 올라가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에 근데 주자학은 여기서 출발하니까 어떻게 출발하느냐 내한테는 하늘 마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출발점에서 하늘 마음을 회복하려면 하늘 마음을 알아야 회복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암만 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연구해서 모든 존재에는 하늘 마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하늘 마음을 찾아보자 내한테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찾느냐 공통점을 찾아보면 된다 하늘 마음은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그것이 격물치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나무에 가서 종일 조사해보니까 대위에 리가 있다 내일도 했더니 또 대나무에 리가 있다 그게 같더라 이런 식인데 대나무가 아니고 예컨대 개구리를 조사해보니까 밤새 울더라 왜 우느냐 연애하는 거다 뻐꾸기는 밤새 뻐꾸기 뻐꾸고 하더라 왜 그러냐 연애하는 거다 계속 조사해보니까 모든 만물은 연애한다 이게 공통점이다 이게 하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격물 다른 것을 조사해서 공통점을 찾아내면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이 내 본성이다 그걸 붙잡자 이런 방법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늘 마음이 보입니다 양심이 보인다고요 한국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양심도 없는 놈 그러면 성질 내거든요 자기한테 양심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양심도 없는 놈 그러면 의아해합니다 양심이 뭔지 모르니까요 죄가 무슨 소리하나 이런데 우리는 성질 낸다고요 다 자기 양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물치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기 가서 조사 안 해도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기 양심도 있고 여기 욕심도 있다 그러면 욕심만 없애고 양심만 붙잡으면 되잖아 격물치지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주장하고 격물치지부터 시작하니까 양명이 대밭에 가서 종일 대를 보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종일 대를 보고 똑같은 위치가 뭐냐 이러다가 병이 나가지고요 한 달인가 두 달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일주일인가 하여간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왔다 갔다 공부를 못하고 시달리다가 어느 날 원래 또 장군이었어요 양명이 용장이라는 전쟁터 가는 어느 길인데 거기 여관에서 새벽에 깨달아버렸습니다 뭘 깨달았냐 격물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 격물이 뭐냐 격은 정자다 정 나아갈 격해서 물에 나아간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물을 바로하는 거다 만물을 바로하는 거다 어떻게 만물을 바로잡는 거냐 내가 내가 이렇게 물구나무소에 있으면 이게 다 거꾸로 보이죠 이런 초목들이 다 거꾸로 보인다고요 내가 바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거꾸로 보이는 걸 바로 세워야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바뀌면 그러면 만물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격물이 아니고 정물 만물을 바로 보게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욕심이 아니고 본심이 나온다고요 그게 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난 대나무 밭에 필요 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만물을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냐 욕심의 눈으로 보면 반대로 보이고 양심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만물을 바로 보는 바로 보는 방법은 내 마음 속에 욕심이 있고 본심이 있는데 이것만 없애버리면 이 눈으로 보면 바로 보이는 것을 이 눈으로 보니까 바로 안 보이잖아요 제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지갑을 없어졌어요 지갑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의심스러운 마음이 돼버렸죠 이렇게 보니까 갖고 간 것 같아 내 지갑을 또 갖고 간 것 같아 다 의심스러워 누가 갖고 가지 다 아무래도 다 의심스러워요 근데 보니까 여기 떨어져 있었네 의심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만물을 바로 못 보는 이유는 내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처님 되고 보니까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돼지 눈으로 보니까 다 돼지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욕심만 버리고 본심만 붙잡아는데 존첌리 아리뉴 공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존첌리 아리뉴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마음이 돼버리죠 그러면 세상이 바로 보이고 내한테서 하늘 하늘에 전지전능한 지혜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양지양능이라는 거죠 양지양능 전지전능을 양지양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지는 치양지 알인욕 존첌리 인욕을 없애버리고 천리를 보존하면 양지 하늘에서 나오는 지혜가 지혜를 내가 이룰 수 있다 이것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양명학 쪽에 그런데 왜 양명학을 안 받아들이냐 이미 퇴계 철학이 존첌리 아리뉴으로 딱 짜져 있거든요 존첌리 내 속에 양심입니다 양심을 보존하고 알 막을 알 인욕을 막아버리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상마련 이런 말도 하는데요 사상에서 마련한다 단련을 하는데 사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내한테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욕심이 불쑥불쑥 생긴다 그때 이제 내한테 욕심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그 사상 일하는 가운데에서 마련 단련을 합니다 욕심을 자꾸 지우고 지우고 하는 게임 같은 걸 할 때 욕심이 쑥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온하다가 고스도 없지다가 내 돈 잃을 때 마음이 또 이런 욕심이 쑥쑥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 마련한다 그래서 존천리 아린욕이 되면 하늘 마음이 꽉 차면 양지양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심정리죠 내 마음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공부할 필요 없고 심정리만 되면 그런 내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그거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냥 내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꽉 차면 아버지가 딱 나타나면 딱 보면 벌써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워하시네 그러면 선풍기 하나 꺼내온다든가 추워하시는구나 난로를 꺼내온다든가 이게 추워하신다는 걸 아는 순간 난로를 꺼내오는 행동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행합일이라고 합니다 지행합일 그런데 주자는 선지후행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먼저 아버지가 계실 때는 더워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지 부채 부채 드려야지 알았어 아버지가 더워하시네 부채 부치자 이런 방식인데 그거는 아직도 욕심이 남아있을 때 이야기고요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 공부 안 해도 그냥 알게 돼 그래서 이제 지행합일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명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목적이 주작을 비판하는 쪽으로 들어오죠 최명길 장류 정재두 양덕중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양명학이 순수하게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송시열의 대결을 하는 거거든요 송시열이 가만 안 두죠 사문난적 아닙니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학문의 자유가 없냐 노론이 그렇게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실학이 또 등장합니다 실학이에요 중국이 실학판이 됐습니다 그저 청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작으로 꽉 짜여져 있으니까 주작을 대결하는 주작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제 실학을 끌고 들어오죠 김육 유형원 이익 안정복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유덕공 박재가 뭐 이런 분들이 실학을 실학을 끌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역할은 해도 주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거의 다 과거 낙방생들입니다 박재가 박재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실학을 예리하게 슬퍼하는 분이긴 한데 독특한 이론 좀 이상한 이론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을 없애고 중국말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누가 우리말을 없애고 영어로 통일하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박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뭐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의 실학집대성 이렇게 이제 실학자 중에 정약용이 나오는데요 정약용 정다사는 그 정조 때 제대로 된 정치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정조가 죽자 바로 쫓겨납니다 귀학을 가는데요 귀양가면서 이 시를 여러 개 남겼는데 대표로 제가 두 개만 참 처절한 시인데요 용살리라는 시 보면 아전들이 용산마을 들이닥쳐서 소를 뒤져 관리에게 넘겨주나니 그 소몰고 멀리멀리 가는 모습을 집집마다 문에 기대 바라만 보네 시골에 그 소가 농사짓는 유일한 도구인데 그걸 몰고 가버립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요 사또님 노여움만 막으면 그만이지 약한 백성 고통을 그 누가 할까 6월에 느닷없이 쌀 색출하니 수자리 생활보다 더욱 고달파 수자리는 변방의 전쟁터 전쟁터 생활보다 더욱 고달파 좋은 소식은 끝내 오지를 않고 수많은 생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가난한 백성들 참으로 불쌍하다 죽은 자가 차라리 마음 편하리 남편 없어 홀로 된 외로운 여인 자식도 손자도 없는 고독한 영감 멀어지는 소를 보며 눈물이 주르르 떨어지는 눈물이 옷깃을 다 적시네 마을의 모양새가 이 꼬락선인데 아전놈 왜 안 가고 앉아 있을까 더 갖고 갈 거 없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쌀똑이 바닥난지 이미 오래니 무슨 수로 저녁밥 지어먹을까 죽치고 앉아서 남 못살게 구는 놈 동네마다 목이 메워 우는 사람뿐 소를 잡아 건문에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좋은 점수 따게 된다나 이런 시입니다 참 처절한 시입니다 그 다음 시는 더욱더 처절한데요 갈밭 갈밭 마을 젊은 안악 끝이 없는 통곡소리 현문 현문 보고 통곡하고 하늘에다 울고 짖네 전쟁 나간 지하비가 못 돌아올 수는 있어도 약물을 잘랐단 말 들어본 적 아예 없어 그러면서 이게 옆으로 읽어야 되나요 옆으로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갈밭 마을 젊은 안악 끝이 없는 통곡소리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잠실 음영당했는가 아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게 맞아요 약물을 잘랐단 말 들어본 적 아예 없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장정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가 장정인데 자기 꼬마 요만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도 살아있는 것으로 위장돼가지고 군인세 내고 자기도 군인세 내고 자기 아이도 이게 어린 요만한 애인데도 장정 군인으로서 세를 또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세를 받아가니까 요 요 애가 원수인거죠 애 때문에 세금 뺏기니까 요 애를 누가 만들었냐 요 놈이 만들었다가 거기서 방에 가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방에 피가 막 흥근하고 이런데 그래서 약물이라는 게 그거죠 어른 꽃추인데요 약물을 잘랐단 말 들어본 적 아예 없다 지금까지 그런 말은 내가 못 들어봤다 시아버지 상당했고 아인 아직 피덩인데 아버지 아들 손자가 군적에 다 올라있습니다 달려가서 호소해도 문지기가 호랑이라 아정이 이정이 어르렁대며 마국간 소 몰고 가고 칼을 갈아 방에 들자 자리에는 피가 가득 자식 낳고 낳은 그 물건이 한이 되어 그랬다네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잠실 음영 당했는가 음영이라는 게 거세하는 형벌인데요 민땅 자식 거세한 것도 참으로 슬픈 것을 자식 낳고 또 낳은 하늘이 주신이지 하늘 닮아 아들 되고 땅 닮아 딸이 되지 불깐 말 불깐 돼지도 서럽다 할 것인데 부호들은 부자들은 1년 내내 풍악을 두드리며 나달 한 톨 비단 한 치 안 바치고 사는데 똑같은 우리 백성 왜 그리도 차별할까 객창에서 거덕거덕 19편을 외워보네 이 19라는 시는 시구라는 시는 뻐꾸기라는 시인데 이렇게 억울할 때 이 시를 외우고 있습니다 이 다산이 이 시를 왜 외우느냐 이거는 이제 뽕나무 위 뻐꾸기 일곱 마리 새끼 있네 멋쟁이 우리님은 그 거동이 한결같아 그 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님은 누구냐 정조죠 정조 정조를 그리워하는 거죠 정조가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이런 마지막 시에 보면 나라 사람 구했으니 만수무강하시야지 그러니까 정조한테 늑두리 하는 겁니다 만수무강하시야지 이 백성 두고 어떻게 그래 혼자 가버렸냐 이런 늑두리를 하면서 그냥 눈물 눈물바다입니다 이 저 다산이에요 그래서 다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백성이 이렇게 지옥이 돼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노론을 몰아내는 수밖에 없죠 정권 가진 사람들을 근데 노론이 무기로 삼는 게 있습니다 요지부동의 무기 주자학이죠 주자학을 깨부시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강진에 가서요 주자학을 비판하는 글을 길고 길게 썼습니다 지독하게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사서삼경 주자학과 반대되는 이론으로 다 정리해버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문난 적에 안 당하려고 치밀하게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책 잡히지 않게 정리를 다 했다고요 그러면 주자학의 그 장점이 뭐냐 주자학 자체는 불교에 해탈의 논리가 들어 있고 그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자학이 매력이 있는 건데 그 주자학을 부정해버리니까 자기의 그런 철학적 욕구는 어떡하냐 그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천주학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주학 그 카톨릭을 받아들여서 카톨릭 신자가 된 거죠 근데 카톨릭 신자가 됐는데 보니까 윤지충인가 하는 사람이 카톨릭을 믿다가 자기 집에 신주를 불태웠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왔다고요 나왔지만 카톨릭의 하느님을 숭배하는 하느님 신앙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그 하느님 자리에 석영의 상제 상제 신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사는 상제를 석영에 나오는 상제를 신앙하는 쪽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자학의 기본을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특징이 뭐냐 주자학이고 맹자고다 공통이 마음속에 이니에지가 있다 이니에지가 이니에지가 있다 이니에지가 사단으로 나온다 이니에지가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하늘 마음이다 이 논리인데요 주자학도 그렇고 이 논리인데 일단 하늘을 부정해 버립니다 뭐 나는 저 천주교 하느님 믿으면 되니까 주자학에서 말하는 하느님 부정해 버리고 이니에지도 이니에지도 부정되죠 그럼 마음에는 뭐가 있냐 사단은 이게 마음속에 있다고요 하 저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여다보면 저 사람 참 저거는 의리 없다 저거 나쁜놈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을 행동으로 옮긴 것 그것이 인이다 이니에지다 그러니까 이니에지는 외부에 있는 도덕윤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불쌍하네 그리고 지나가버리면 그건 인이 아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났을 때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구해주면 그것이 인이다 그 행위가 의진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이 행위다 이렇게요 완전히 뒤집어놨죠 그러니까 퇴계는 이니에지 에서 사단이 나오고 이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온다 이게 퇴계면 율곡은 마음속에는 이니에지가 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사단이다 사단이다 다사는 사단이 마음속에 있고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진 게 이니에지다 이렇게 바뀌어버렸다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고등학교 시험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가르치는 강사가 이거 이거 외워라 알았지 이건 시험에 이렇게 나와 알았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왜 이런지는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일선상에서 놓고 보면 셋 다 오를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은 없고 두 사람은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원인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런 공부 하나만 한 공부죠 그런데 왜 다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을까 목적이 주자학을 공격하는 데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야 주자학이 공격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논정이 있어야 되죠 치밀하게 논정을 또 해냅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율곡은 왜 이렇게 했느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퇴계는 왜 이랬냐 수양을 위해서 율곡은 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장이 다른 건데 그 설명은 안 해주고 그냥 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다르다 이 설명만 계속 하더라고요 시험에도 그것만 나눠봅니다 공부 하나만 하죠 이거 외워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실학이 성공을 못합니다 왜 성공을 못하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실학은 판이 뭐냐 중국 실학은 형의상학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형의상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언제나 형의학은 한 적이 없고 언제나 형의상학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학 그 자체가 우리한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받아들였냐 주작을 치는 목적으로 실학을 받아들였지 우리의 체질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학이 나왔다고 해서 주작이 파괴가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 실학이 도로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천주학이 나옵니다 천주학이 깨지죠 그 다음에 동학이 나와서 또 주작을 공격합니다 또 깨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대원군이 나옵니다 대원군이 주작을 공격한다고요 주작의 본산이 어디냐 송시열의 화양동 서운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서운철폐령이 나온 게 화양동 서운 깨는 게 목적입니다 화양동 서운하고 만동 묘 그쪽 깨는 게 그러니까 도산 서운 옥산 서운 뭐 이런 데는 손도 안 댔어요 공격의 목표가 그런데 대원군이 망가졌죠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까지 노론을 건드린 사람이 다 다 망가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가게 된 이런 게 됐는데 그래서 이 승리학 참 실학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주자학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특징인데요 일본도 중국에도 주자학이 되살아나진 않는데 한국에서 되살아납니다 이 주자학이 되살아나는데 이것을 기존의 학계에서는 주리파 주기 주리파 주기파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임성준은 주기파 유치명은 주리파 이왕노는 주리파 이런 식으로 주국 정리를 하는데요 다 틀렸습니다 주리파 주기파 그렇게 우리나라는 분류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분류했느냐 일제 때 다카시 도루라는 사람이 한국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퇴계와 율곡을 분리시키고 퇴계를 주리파 이 율곡을 주기파 이렇게 분리한 뒤에 한국 주자학자들을 주리파 주리파 이렇게 쭉 2분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까지 영향력을 끼쳤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자학의 재연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를 주장했다고 기일언론이 아니고 이를 주장했다고 이일언론이 아니고요 다 의미는 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사림 계열이 있는데요 순수사림 이라는 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원래 우리의 한국 체질에 맞는 수양 공부를 하던 사람 이걸 순수사림 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기론을 아예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기론은 주로 싸움에 많이 이용되었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수양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참선처럼 정좌 수도를 아주 집중하는 그 사람들인데 대개 조임도 하홍도 이만부 권구 이광정 정종로 황덕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벼슬하지 않고 시골에서 자기 수양에 집중을 하고 수양하는데 정좌수들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무슨 돌멩이가 하나 바윗돌에 앉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수양을 심취했는데 나라가 위급할 때는 이런 분들 제자들이 났습니다 의병으로 과거에 권력 잡았던 제자들은 의병이 안 났습니다 노론에서는 의병이 안 나옵니다 거의 이런 혜택을 못 받았던 순수살림 제자들이 의병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퇴계 또 남명 이 제자들이 거의 의병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익현 유인석 윤봉길 김창숙 이분들이 순수살림으로서 윤봉길 같은 분도 일제 때 일본 초등학교 다니다가 소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그만두고 서당을 다닌 사람입니다 서당 다니다가 중국 가서 독립운동 하러 간 사람이죠 조선은 망해버렸는데 왜 망했을까 여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면 세계가 서구화되는데 서구화는 물질주의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물질주의에 못 맞춘다 그것이 원인이고요 일본의 호전성입니다 일본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데 아주 전문가들이라 그걸 우리가 놓친 거죠 판 적응 실패 우리는 형상판이기 때문에 형아판에 적응이 안됐다 지정학적인 요인 이런 것도 작용을 했고요 내부적 요인은 당파싸움으로 인한 내부 분열이고요 당파싸움이 치열했던 이유가 절대 권위자가 소멸했습니다 퇴계라던가 정신적 지주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독재정당 안동 김씨 세도정치 이런 게 결국은 나라 망치는 이유가 됐겠죠 현재 한국은 어떠냐 기독교를 서양에서 수입했다 중국은 막스 철학을 수입했고요 일본은 막스 베바의 자본주의를 수입했고 우리나라는 서양에서 형상판에 해당되는 요소가 기독교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수입을 했죠 남한은 자유주의가 되고요 남한은 자유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리 자유주의가 성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잘 되지를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바탕이 민주주의에 적응이 잘 안되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안망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은 뭉치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이럴 때 엄청나게 뭉쳐서 희생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우디 가서 희생하고 독일 가서 희생하고 또 언제들이 공장 가서 일해서 동생한테 학비 내주고 이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부강해져 왔는 거죠 한국에 왜 자파가 승인할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안 좋은 게 뭐냐 니 돈은 내 돈이다 이거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프다 내가 돈 많아야지 왜 니가 돈 많냐 거기에 편성을 한 게 막스 철학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배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 돈 많죠 우리 돈인데 저 사람 갖고 있잖아 그걸 빼앗아서 우리 나눠서 가져야 돼 안 그래도 배 아픈데 불붙을 수 있는 요지가 있죠 그런데 좌파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바탕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형아판의 철학이 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북한의 공산주의는 왜 성공을 했냐 성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 아직까지 안 망하고 그렇게 있느냐 우리의 요소 중에 지상천국 건설하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그 꿈을 김윤성이 공산주의 낙원을 건설한다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공감을 해버린 거죠 그것이 북한이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북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역시 한국인은 형아판 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판 자체가 형아판이다 형이상학적인 물질주의를 깔고 있다 그것이 우리한테 안 맞을 거다 그 다음에 유학의 세태 유학이 왜 지금 이렇게 됐냐 만국의 원인이 유학이다 이런 인식이 일반적이고 서구의 교육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구에서 교육은 물질주의의 서구합리주의 교육이고 여기에 유학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한국유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가지 장점을 잘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한마음을 회복하는 인을 회복하면 이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남북대화의 바탕이 될 수도 한국에 맞는 제도를 유학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원리 정치제도 이런걸 유학에서 찾아낼 수도 있겠다 한국유학의 미래전망 한국은 형상판을 깔고 정신문화가 발달했는데 세계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형상판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제 한국이 주목받는 시기가 왔다 때가 됐다 기회가 왔다 그래서 한류문화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유학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유학의 이름으로 등장하면 안될 겁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주작이 나왔을 때도 거기에 불교 노장철학을 끌어안아가지고 주작이 됐는데 지금 유학은 어때야 되느냐 유학을 벗어야 될 겁니다 벗어버리고 이제 기독교 불교 또 서양철학 과학 과학 이런 거를 다 끌어안고 오늘날에 필요한 새로운 철학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모습은 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그 정신은 유학 정신이 깔려있을 거고요 유학 정신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당분의 사상이 깔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의 하나 사상을 바탕으로 오늘날에 필요한 새로운 사상을 기존의 여러 사상들을 섭렵해서 그 액기술을 뽑아서 오늘날에 필요한 것을 재구성할 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바람직한 한국 철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K철학이 나와야 될 거다 K철학 K-POP이 아니고 K철학을 상품으로 내놔야 될 거다 그 상품으로 내놨는데 K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유학 정신이 거기에 상당히 다분히 들어가 있더라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라 너무너무 건너뛰었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간에 한 학기 동안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